이거 남은 건 어떡해요? 치즈 남은 거? 이건 어떡해요 치즈 남은 거는? 필요 없어요? 필요 없어요?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? 배고파요? 어머 모양이 이제 얼추 나왔어 좋다 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세요? 별도 아닌데도 저 정도만 해도 데코레이션을 해도 보통 장사는 아니죠 그럼 브라워 슈입 여기도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영양도 가득이고 소세지 소세지 맛도 있고요 수기많이 여기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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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어이구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조야 엄마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줄게 잘 보이세요 아 그래 이거는 제가 가져가나 아니면 여기다 다시 두나요? 아 아 여기서 먹어요? 아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예뻐서 예뻐서 귀여워 그래서 못 먹겠어요 귀여워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먹어요? 먹을까요? 바로 또 먹겠다고 먹을까요? 아까워서 못 먹겠지만 뭐부터 먹어야 하나? 어디서 먹겠어요 어디서 먹겠어요 어디서 먹겠어요? 분명히 못 먹겠다고 하셨는데 아까워서 아까워서 소세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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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하나의 감동 맛이 있어요 맛있어 음 맛있어 긍정 초긍정 여사 음 다 드셨어요 어머 맛있겠다 아쉬워하시는데 다 드셨어요 그죠? 배고파 진짜 배고프네요 맛있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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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у 음 음 음